오늘의 코인 목요일은요 토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토미님께서 또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셔서 오늘도 이지영의 코인 핫 이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코인 시장에 관한 동향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실 테고요 FTX 사태 중에서 온체인지표는 과연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의 핫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마켓캡의 전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시장의 규모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최고점을 찍었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전체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겪어오다가 최근에 FTX 사태 이후에는 이러한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간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해줘야지만 우리 투자 시장에 관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점유율 역시도 현재는 38.4%로 이전에 40%를 넘어서고 또 50%까지 육박했던 그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점유율도 상당히 크게 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FTX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 점유율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데이터를 토대로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사점으로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들 하나하나 좀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이고요 1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2.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나 24시간 기준으로 즉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12%나 하락했다라는 것은 투자 시장에 충분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요 현재는 3%에서 4%가량의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역시나 113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0.4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0.3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0.3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이 그래도 시촌 9위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를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뉴욕 증시는 제가 앞서도 집어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게 우리 시장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막상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GOP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여전히 좁은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정부가 의견이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예측했던 레드 웨이브를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들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들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투자 시장에는 좀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 암호화폐보다 친화적인 정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조차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악재들이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또 누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FTX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순위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립토닷컴에서도요 솔라나 생태계 상위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USDT를 입출금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FTX발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큰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크립토닷컴에서도 솔라나 생태계 상위 두 개인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입출금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9일 현지시간 이러한 보도가 좀 발표가 됐고요 외신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크립토닷컴이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태입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최근 업계에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크립토닷컴은 앱과 웹거래 요소에서 모두 솔라나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USD 코인, USDC와 또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의 입출금 거래를 중단한다 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나 크로노스 등 다른 메인넷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무관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유동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FTX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재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FTX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온체인 지표들은 어떠한 방향들을 나타내게 되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좀 알려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인 로스라고 해서 투자자분들의 손실률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표가 나올 텐데요 한눈에 보시기도 여러분들이 이 지표가 상위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손실상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낮은 자리를 나타낼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상태다 즉 손실 중인 분이 많이 없으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그리고 2022년도 최근까지의 지표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간 또 여러분들이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같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손실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었을 때는 하방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표를 어떻게 매수의 포인트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손실률 지표가 바닥 구간이나 굉장히 낮은 수출을 나타내고 있을 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렇게 이 지표가 크게 올라왔을 때 즉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 상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나서 조금씩 매집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지표를 보고 50이 넘어가는 수치네 조금씩 매집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매수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의 매수 구간은 이러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한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매수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지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부터 그리고 최근 FTX 사태가 있었을 때까지의 지표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검정색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 FTX 사태 때 크게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여질 텐데 당연한 이유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점 심리적인 구간들까지도 깨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수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50이 넘어가는 수치가 역사적으로는 좋은 매수의 포인트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태가 진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분명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보자면 최근 FTX 사태 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역시나 투자자들의 손실류 지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손실류 지표가 현재 50이라는 수치를 넘어가는 시점에 도달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지금의 시점이 매집을 하기 좋은 시점이지만 우리가 펀드먼텔적인 악재가 계속 크게 일어났을 때는 선뜻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표를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 크리프토닷컴에서 오늘의 지표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좀 집계를 살펴보고 이렇게 손실류 지표가 계속해서 상위에 머물게 된다면 조금씩 매집해도 좋은 사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장 자체의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류 지표를 오늘 처음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을 많이 겪고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시점들을 잘 또 공략을 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온 지표는 CDD 지표입니다 CD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출률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고래 투자자 혹은 엉덩이가 무거운 우리 장기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낸다 즉 정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나의 물량을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CDD 지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CDD 지표도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CDD 지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 CDD 지표가 값이 높으면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DD 지표는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이는 지표이고요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갑자기 CDD 지표 지표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갑자기 거래소로 비트코인 물량을 거래하기 위해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려 매도 신호보다는 이제 불장이 오나 보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들은 조금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을 오랫동안 지갑에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이 물량을 팔 때가 됐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CDD 지표는 오히려 되려 우리가 상승장의 신호탄으로 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표와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렇게 CDD 지표가 크게 올라왔었을 때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됐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CDD 지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일단은 아주 최근이었습니다 9월 초쯤에 CDD 지표가 갑자기 이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행히 살짝씩 우상향해주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FTX 사태가 좀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FTX 사태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CDD 지표도 최근에는 비교적 좀 잠잠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CDD 지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전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최근 지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 CDD 지표가 어느 정도는 좀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시간봉으로 살펴보니까 FTX 사태 때 CDD 지표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어디로 보냈냐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파생상품 거래소에 많이 보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또 크립토 퀵테이터에 포착이 됐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소에 물량을 보냈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시각들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생상품 거래소는 다양한 쪽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해야 할지 혹은 나쁘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DD 지표상 엄청나게 큰 어떤 특이점이 발견이 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당장 많이 매도하겠다라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봤을 때 CDD 지표도 보조 지표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오늘의 코인 목요일 여러분들 함께 보셨고요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